안녕하세요. 와, 이거 창 너무 많이 먹여서. 빵 먹고 싶었어? 그냥 사오라고 그러지, 나한테. 먹을래? 너도 여기 빵 좋아하잖아. 아니, 나 오늘은 별로. 낮에 나 스파게티 먹어서 좀 느끼하네. 그래? 아, 나 오늘 병원에 있었는데 누가 왔는지 알아? 아니, 나 진료실에 있는데. 이혼하자, 우리. 어? 이혼하자고. 대신 조건이 있어. 이혼하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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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들어와 дела? 네.